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블리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네요. 엘리의 아들들, 아주 행실이 나쁜 아들들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렇죠. 불쾌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 걸로.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롭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한번 반복하자면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벨리알이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던 한나의 이야기에서 악한 여자라고 했을 때 벨리알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고 아, 이게 이 벨리알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벨리알의 정체가 뭐냐?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반응을 또 하세요? 그런데 옥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옥사님이 알려주신 거지. 이게 성경을 깊이 아신다는 거지. 그게 나야. 이게 까먹어, 자꾸.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를 비교시켜놓았다. 이 단어를 통해서 둘을 비교시켜놓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의 이야기는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을 아주 극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떠나 사무엘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떠나서 그렇죠. 그냥 평범한 베냐민의 저기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 베냐민 평신도잖아요, 어떻게 바라냐? 베냐민의 지옥에 살던 그렇죠. 그 그냥 평민에게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시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행실이 나빠서 여우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세나 큰 소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신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나는 로스트를 좋아한다.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맛을 알았던 거야. 바베큐가 좋은 겁니다. 그것도 웰더는 안 돼. 날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날걸로 생고기를 좋아한다. 생고기. 네. 삶은 거 말고 수육 말고. 방금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해야 돼. 생등심을 줘라. 얼리자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해야 돼요. 그때 냉장고에 줬는데. 아 정말.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허벅지죠. 가슴살하고 허벅지. 퍽퍽한 거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거 맛있는 거 아시거든 하나님. 사태. 사태요. 다른 데 맛을 들리면 그거를 가슴살이나 다리살을 못 먹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냥 등심이나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갈비살 이런 게 맛있는 거 하나님 왜 모르셨겠어요. 그거는 드린 사람들의 헌신을 기뻐하셔서 드린 사람들이 나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는. 장조림 먹어라 이거야. 퍽퍽한 거 먹어야 된다. 장조림이나 국먹어라. 그렇죠. 그 맛을 알면 사람들이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곱창도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대창 양곱창. 아니 제가 이게 왜 자꾸 사람이. 아니 이거는. 이런 거 하나님이 드셨어. 이거 너희 먹지 마. 이게 장난 아니거든. 너무 맛있거든 이게. 우리 목사님은 고기를 잘 못 드시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서 가슴살이나 갈비살이나를 생각하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건데 이게 미각이 있고 맛을 아는 사람은 가슴살과 갈비살은 어면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는. 살치살. 그럼요. 그렇죠. 그럼 특수부위가 왜 있겠어요 굳이. 그런 거는 들인자들이 나눠먹을 수 있게. 그럼요. 귀한 것은 오히려 들인자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째 먹는 것을 막기 때문에 삶아서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삶아서 피를 빼는 거구만. 그렇죠. 그렇죠. 핏물을. 일단은 생고기를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제 피를 쭉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그래도 남아있는 피를 먹을까 봐 고기를 삶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그럼 진짜로 유대인들은 생고기 바베큐 안 먹습니까? 먹죠. 왜 안 먹어요. 우리 숯불고기 안 먹어요? 먹죠. 이건 뭐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말 제가 이거 보면서 재미있는 거 알았어요. 그 뭐지? 신명기 16장 7절에 보면 제가 신명기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서 아 이런 얘기 있었네 이걸 몰랐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하나님 여하 이거 화목 6월절 음식 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하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구워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번역이 구워 먹은 게 아니라 삶아 먹고예요. 번역을 구워 먹고라고 돼 있지만 삶아 먹고예요. 많이 다르네. 구워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구워 먹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바샬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샬이라는 말은 요리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쿡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보여. 그러니까 끓이다라는 의미가 원래 제일 의미예요. 그래서 추레굽기라든가 레위기 그러니까 추레굽기 29장 31절이나 레위기 8장 31절에서는 삶아 먹으라고 분명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레위기 16장 7절만 우리말 성경에서 구워 먹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아 먹는 겁니다. 이제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난 구워 먹기를 원한다. 그렇군요. 구워 먹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도 날거를 원한다. 삶은 거 말고 날거를 달라. 삶은 거 굽지 않고 날거를 구워서 로스구이로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완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번역이 틀린 번역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15절. 15절. 제사장의 사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논쟁적인데 왜 논쟁적이냐. 이거를 히브리어는 나르하코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르하코아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소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면서 소년이 해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문맥상? 그렇죠. 왜냐하면 사완이라기보다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제사의 기름, 재물의 기름 누가 태우냐. 제사장이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맥을 따지면 마치 제사 드리는 사람이 태우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완이 와서 너 지금 기름 태우고 있는데 잠깐 세우고 너 일단 고기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레위기법과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사완이라고 번역이 된 나르하코아님을 제사장의 사완이 아니라 제사장인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후대의 사람이 제사의 법을 잘 몰라서 과거 고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게 기록이 되어지든 아니면 들은 이야기든 이걸 쓰면서 이런 식으로 오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사완이 나오는 게 되게 돼요. 이건 약간 이상하다. 왜냐 제사의 현장이고 지금 번제단 앞인데 이게 거기에 제사장 아닌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마당에는. 거기까지는 가요? 그렇죠. 마당에서는 가능해요. 또 우린 또 금방 포기합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렇구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그런 번역이 가능한 이유가 17절에 보면 뭐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와 앞에서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년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말과 사완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아하 이런 이런 이런. 그래서 제사장의 사완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질문.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우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글 번역은 행실이 나빠. 이게 이제 because 하는 이유 부사구가 되고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여우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우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행실이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읽혀지는 느낌이 됩니다. 네. 요거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좀. 원문의 뉘앙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 분의 엘리. 엘리의 아들들은 분의 벨리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로우야두우 알지 못한다. 에트 아도나의. 여우와 하나님을. 딱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없어요. 이유가 아니라. 네네. 그래 행실이 나쁘다 그러면 좀 그렇다. 가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음료를 맞춰서 읽으시면 됩니다. 벨리알은 뭐예요 그러면? 벨리알이 악하다. 악한. 그런데 행실이 나쁘, 행실이 나쁘, 나빠 여우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안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안 가르쳐줬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제사를 제대로 안 들여서 그걸 배웠는데 그게 나빴던 것일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절에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 술 취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지가 술 먹으니까 술 취한 거야. 맞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수준에서 사람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엘가나와 한나가 공이 성숙했던 것처럼. 맞아요. 엘리와 두 아들은 공이 미숙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엘리를 아주 질책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대놓고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장에도 보면 한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여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 그걸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잖아요. 애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영월에 왔을 때 초반에. 철원. 철원. 철원에 왔을 때.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월. 영월. 첫 목회지가 영월이라서. 철원에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낮에 제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낮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있었어요. 한 일주일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는 날이 왔던 거죠. 한 일주일, 2주 하다가.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이제 문을 열고 다른 일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작은애가 엄마, 교회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작은애가. 그래갖고 제가 갔잖아요. 다른 거. 다른 거. 원래는 다른 거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둘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애가. 애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물론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면 새벽 기도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따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엘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짜 경외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못 느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삼지창 가지고 고기 저거 번지려고 하고 생고기 갖고 와가지고 소금 구해 먹는다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나오는데 위에 이제 15절에서 제사장의 사환 나르하코아님이 와가지고 하여튼 불법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나르들이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가 심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고 했는데 이 어렸을 때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나아르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또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의 나아르를 반복하면서 앞에 있는 두 나아르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나아르 그러나 사무엘은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나아르 해서 전혀 다른 나아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 상을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을 엘리의 두 아들들과 극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부부가 이제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죠. 이것도 앞에 있는 이 엘리의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신앙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않고 올라가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었는데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다른 아이를 주겠다라는 거죠.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무엇과 서로 비교가 되냐. 엘리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와 비교가 됩니다. 거기 다 끝났지. 거긴 니네 가면 끝이야. 완전 끝났어 진짜. 다 죽어 아빠하고 셋이 다 죽어요. 산부자가. 그렇죠. 산부자가 다 죽고 또 31절과 33절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여기서 팔이란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서에 환란을 복구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복받지만 니네는 환란을 방향할 거야. 내 집에는 영어토록 노인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릴 거야. 너를 내 사람이 그러니까 너의 사람이 그리고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거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거야. 라고 엘리의 집 안에는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면서 반대로 엘리의 입을 통해서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는 축복의 말씀. 또 다른 아들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잉태가 있을 거야. 이 두 개를 완전히 극적으로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문을 완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아름답고 성숙한 한 가정. 진짜 비참하고 참담하고 미숙한 한 가정. 아, 예. 맞아요. 그의 어떤 형식이 그의 내면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을 둘러싼 스펙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 사람의 태도고. 맞아요. 그 사람의 선택이죠. 맞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다른 또 비교가 나옵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교들이. 이 비교들을 읽으면서 읽으면 성격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네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수정에서 드는 이제 아들들의 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는데 엘리가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떤 법을 죄를 범하냐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소문들이 막 돈다는 말은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앞에 악행이 나오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마음대로 막 가져가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 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악행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죄를 저질렀냐. 성막에서 회막원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여우와 하나님의 성막에서는요. 제사와 관련 없는 일들을 하는 여인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에 쓸 장작을 가져오는 남자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여우수화에서 보면 기부 온 사람들. 기부 온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우수화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베델가 아예 무너뜨리고 하니까 기부 온 사람들이 곧 우리도 죽겠구나 싶어서 다 떨어진 샌들 신고 낡아 빠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서는 여우수화를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여우수화가 전쟁을 하려고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니 그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자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나의 맹세를 어기는 셈이 되고 안 죽이자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린 벌이 살려는 주되 너 성막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때 필요한 나무 이런 것들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나무까지 이런 거 주워 모아서 가져오는 이런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막에 있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각종 이렇게 씻어야 되는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잡대한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여인들이 실제로 했어요. 여인들이 실제로 했고 그렇게 받쳐진 여인들 들여진 여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거룩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 보면 입다의 딸이 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차출돼 간 거잖아요. 서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이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처녀됨으로 죽음을 애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예요. 라는 마음으로 평생 성막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건 최악이야. 최악이야 진짜. 최악인 거죠. 아니 근데 모르고 저질러도 죄인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거를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히. 근데 알고 저질렀으니 이건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죄 짓는 사람이 그걸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사이코패스고. 그렇지. 다 알고 저질렙니다. 마약 맞으면서 이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받겠어요? 좋으니까 맞는 거야. 그럼요. 정말 나쁘다 진짜.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아들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죄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24절에 그러죠.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이거는 좀 아니다. 해도 너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25절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듣질 않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가정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1년에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리러 올라올 때 한두 번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엇나가는 홈리와 비누하스하고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사무엘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비교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사장과 예언자의 충돌이 이제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의학 시대의 거의 예언자와 그냥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언자 선지자들과.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된 길을 가니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선지자 예언자가 와서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28절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서 분양하며 여기 지금 아론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 분양하게 했고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재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레위 집화의 집에 아론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집안을 선택해서 제사장 되게 하였는데 홈리와 비나스 자기 두 아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서 지금 제사장 직을 직업삼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게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서 이제 엘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야. 사실 이거 부모들의 딜레마죠.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다들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절이 나오면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서 내가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우는 엘리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저는 적용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허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엘리가 자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그래서 너가 문제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다는 건 엘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겨워서 너무 과도하게 허용한 거죠.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은 결손 가정 혹은 무슨 폭력 가정 이런 환경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요? 네. 절반은 아주 일반적인 가정이래요. 아주 일반적인 가정이고 참 그냥 누가 봐도 건강한 가정인데 문제를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데 허용적 가정입니다. 아 뭐든지 다 허용해 준다고 자녀들에게? 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녀를 진짜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의 잘못은 뭐냐.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아마 한 단계 한 단계 허용해 가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지. 손도 못 쓰게. 처음에는 이렇게 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였지. 작은 거였으니까 이거쯤이야 그냥 이거 정도는 했던 건데 그게 애들이 자랄수록 그게 애들이 자랐을 때 예를 들면 5살에 허용할 수 있는 거 10살에 허용할 수 있었던 거 15살에 허용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엔 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만 살지운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 아 이게 진짜 뜨끔하지요. 사실 오늘날에 한국 교회를 보고 교회 리더들을 보더라도 요즘 상황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허용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모든 가정이 너무 허용적이네요. 학교도 학교도? 그럼요. 학교도 학생들에게 교권을 가지고 어떤 강압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직 점수 하나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점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량평가 기준이죠. 얘가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정량기준이 점수예요. 그런데 실은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꼭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들. 인격, 태도, 마음씨. 이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가 전혀 못해. 그러니까 이걸 다... 그러니까 아주 모르장머리 없고 아주 사이코패틱하고 이런 애들이 함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 학교도. 요즘 군대도 그렇다. 군대도 그래. 이게 가정에서 내 애는 뭘 해도 허용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이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군대도 이게 맥락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소대장님들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부대에서 식사 나오면 식판 찍어가지고 아이들 요즘 요거 먹습니다 하고 부모님들한테 문자메시지 뭐 사진이라.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금 한숨 쉬시는데 부모님 어떤 엄마 중에는 이걸 왜 한숨 쉬어 이렇게 받아들인 엄마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눅들지 않게 하겠다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겠다고. 아니 아이들이 아직 선택할 힘이 없을 때에는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부모와 자식에게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정말 심판받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경각심 가지고. 몇 년 전에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확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렇게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한국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산 지 한 3년 정도 됐다가 한국에 잠깐 병원 때문에 방문하러 들어왔었는데 한국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공격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갑자기 3년 새 그러면서 그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인권 소수에 대한 배려 막 이런 게 이슈화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마치 예전에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가 막 그것이 존중받고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인권도 좋고 소수에 대한 존중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때 너무 민감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단어 자체 사용하는 게 너무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존중은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선으로 먼저 돼야 되는 건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존중받으려고 하니까 남은 무시되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막 극으로 점점점점점 그때보다도 지금 더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들 보면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나의 권리처럼 그러니까 권리라는 단어 뭐 나의 존중 막 이런 단어가 붙어버리면은 그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싸움이고 이게 뭔가 싶은데 존중이고 권리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꼰대고 아줌마고 그런 식의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인권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강한 자들의 악함 때문이거든요. 강한 자들의 악함이 약한 자들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사회가 반성하면서 약자들의 인권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하고 약한 사람들. 약한 자가 악해졌을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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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급공감이다. 급공감. 맞아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강한 자의 악함을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모든 약한 자가 선한 것은 아니거든요. 강한 자가 선할 수도 강한 자가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약자들은 선하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기의 약함 뒤에 악을 숨겨놓고 있는. 그렇죠. 약을 이용하는 거죠. 그 약함을 가지고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분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가치를 더 열심히 추구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엄청난 지금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난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 결론하시네요. 점점 뻔뻔하시다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일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이게 너무 무섭다.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의 엘리 집안,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의 독점 시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문 중에 아론의 자손 중 특정 가문이 차지하였던 제사장의 권리가 사라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문서, 피문서에서 제사장은요. 레위 집안의 사람 중에 아론의 혈통, 그러니까 장자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명기에서는 레위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레위 집화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무엘이 됐잖아. 레위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니네 집안 이제 끝났어. 엘리 집안 니네 아니야. 내가 니네 집안, 니네 레위 사람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내 제사장 삼겠다고 했는데 니네가 나를 없인 여겼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집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제사를 받겠다. 그러나 그도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서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한온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냐면 너희들 제사장 집안인데 이제 대세사장 집안이고 너희들이 이 제사를 전부 다 이끌었지? 그런데 이제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내가 세운 그 새로운 제사장 밑에서 월급받고 생활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덩이라는 사례비를 받고 오히려 새로 등장하는 사람 밑에서 너네들 은 한 양 받으려고 떡 한 조각 먹으려고 굽실거리면서 살게 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그 말이구만. 그러니까 존귀함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부여해 준 자들인데 스스로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으니까 내가 너네들의 그 존귀함을 뺏아서 그것을 너네가 밑으로 가서 그걸 얻어먹는 자의 심정을 좀 겪어봐라 너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귀의 처하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다. 그러니까 진짜. 또 이게 또 핵심 단어. 한 분장 또 딱. 이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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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게 꼭 이 홈노아 비누하스를 하는 얘기고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형이나 저나 다 이게 목사 두 아들이니까 항상 홈노아 비누하스가 되면 안 된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거다. 그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자리 나와있죠? 지금 찾아보고. 근데 제가 그 존귀라는 단어를 여기 철언에 와서 정말 마음에 그 존귀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매주 어떤 분 그러니까 특정 분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분들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되게 감동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하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저분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여기 보내주셨나 보다. 목회를 하기 저희가 연구소에 있고 공부할 때는 그 마음을 몰랐는데 철언에 와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존귀함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10편 49편 20절입니다. 10편 49편 20절 기억해놔야지. 기억해놔야지. 이건 진짜 이건 목회자라면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할 김용성 목사님 어머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모님이셨으니까 아마 마음이 진짜 아들님들을 향해서 하필 아들 둘이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말씀해주고 싶으셨을까. 자 그래서 사무엘 3장에 보면 이제 여우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사무엘 3장까지 이렇게 빨리 한번 따가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우와를 섬길 때 여우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병렬인데요. 여우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병렬을 통해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꿈에 보이는 이런 거 환상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거라고 하지만 병렬로 보면 그 이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우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우와의 말씀이 곧 이상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과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이 비교하는 또 단어가 나와요.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누웠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이미 계속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이미 경구야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대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우와의 전에 누웠더라. 처소에 눕고 전안에 눕고. 그렇죠. 자신의 똑같이 누웠지만 전혀 다른 공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처소 자기의 장소 자기의 집중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우와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가 그의 삶으로 이미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석가들의 그 주석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당연히 당번 제사장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누워 거기서 숙직이라고 해야겠죠. 숙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숙직이를 사무엘한테 이렇게 막혀놓고 야 네가 가서 일단 누워있다 혹시 기름 떨어지나 봐 불 떨어지나 봐 거기 누가 오나 봐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그 주석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사실 좀 뜨끔했습니다. 지 일을 지가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가 해야 될 일을 지가 안 하는 거지. 지가 써야 될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하고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래야 돼. 그런데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항상 똑같이 타락합니다. 지가 해야 될 일을 남시킵니다.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도요.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러서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 지가 써야 될 글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거지. 김영선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겠어. 왜냐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스스로 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제 노래는 제가 부릅니다. 제가 이제 지가 써야 될 글인데 지가 안 쓴 글을 한 300편 써줬어요. 이건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 편집해. 우리가 오늘만에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야. 편집해 편집해. 우리가 오늘만에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야. 편집해 목사님을 살려드려. 그렇지 그렇지 이건 아니야. 편집해 편집하세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신앙부장을 했어요. 신앙부장을 했는데 신앙부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일이야.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종쳤다고요? 그렇지 새벽기도 종치면서 사람들 깨우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그 방을 깨워가지고 이제 순서에 맞춰 시키고 혹시 그분이 빵구를 내면 내가 설교하고 이제 이런 일을 신앙부장이 하는 건데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새벽에 우리 또 대학생 때 밤늦게까지 놀고 뭐 이러는데 새벽에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방 막내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야 종쳐라. 그래가지고 그 방 막내가 미리 새벽기도 종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내가 대신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신 이거 시키는 거 괜찮아요. 종은 괜찮아요. 종은 괜찮고요. 종종도 괜찮아. 뭐 설교를 다른 사람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새벽기도를 전도사님 시키거나 그러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사모를 대신 시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차라리 뭐 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시키는 건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시키면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자기가 하면서 한 청만 안 하면 된다? 무자구 설교문을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아니 자기가 설교할 거면 자기가 써야지. 그걸 왜 딴 사람한테 쓰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냐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만월이 여기는 거고 이건 최악이지 진짜. 그러지는 않겠죠. 일부 아주 일부 아주 일부 목사님이 그러신다. 참 그렇네요. 슬프다. 우리 방송 망했다 이거. 이거 너무 센데 오늘 편집해. 그리고 종 치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것도 편집하면 돼.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뭐 요정도 괜찮아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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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편집해. 중요한 부분에 삐 처리하고 네. 네. 이게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엘리 집안의 문제였습니다. 네. 엘리 집안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있어요? 그 결정적인 대비가 나와요. 어떤 대비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어렸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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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렸지만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었지만 엘리나 엘리나 엘리의 아들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사무엘 앞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 그 전에 뭐라고 되었냐면 이제 엘리 때문에요.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서셔서 서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라는 거 이게 아주 극적인 대비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는 이유가 엘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딱 나오는구만 이거야 바로 엘리가 그 죄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서 엘리가 아는 죄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여기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2장 27절에서 와서 엘리한테 너 문제 있다 니네 집에 문제 있다 너와 네 아들의 문제 있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엘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 이제 엘리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얘기했는데 엘리가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엘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엘리한테 가서 말해. 너 너희 집에 문제 있어. 이제 너희 집 끝이야. 이제 나랑 관계 없어. 그런데 이게 뭐 너희가 걔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런데도 저주를 스스로 자청한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금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뒤에 보면 그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엘리는 오히려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17절에 청한원이 부탁하는데 내게 제발 얘기 좀 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못 듣는다는 걸 지가 인정하는 거구만. 그렇죠. 이게 끝났다. 이제 직감한 거죠. 아 이제 제발 좀 알려줘.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게는 정말 이게 이 상황의 역전이 정말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8절에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제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거 두 번 하잖아. 네. 그리고 났을 때 엘리가 감을 잡았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게 이제 핵심 장면이죠. 그 앞에 엘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저주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엘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려준 내용이 뭐였냐. 너네를 패하고 새로운 사람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래도 안 바뀌었죠. 이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게 사무엘인 걸 알게 됐겠다. 진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누군가 불렀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였구나. 올게 왔구나. 진짜로.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한다고 하였으나 너네 아니고 새로운 애 들어서 너네들 그 밑에서 내가 빌붓게 할 거고 너희들 다 한 날에 다 죽게 할 거야. 아 왔다. 그렇죠. 순간이 왔다. 왔다. 이걸 깨닫는 거지.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엘리에게 말하니 엘리가 말하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완전히 가슴이 가슴이 완전 무너지는 순간 엘리 가문에게는 너무 슬픈 순간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해 희망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에게는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었는데 이제 사무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인줄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중요한 편입니다. 다시 나타나시되 엘리의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까는 여호와의 말씀도 이상도 다 사라졌는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엘리 엘리의 집안을 아주 극적으로 서로 대비를 해놓은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2장과 3장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진짜 은혜가 돼요. 다시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나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엘리를 그냥 그냥 두셨을 텐데 경고하셨을 때 정신만 차렸어도 요나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나가 니누에게 멸망할 거라고 저주의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거두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그걸 못하신 거죠.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큰 거야. 그리고 내 것이 큰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서지 못했던 사람 엘리의 그 마지막을 마지막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원역계 빼앗기는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근데 엘리한테는 아들들이었지만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사실 아들뿐이겠어요. 그런 그런 거 생각하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할까요?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예예. 은혜로운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네. 우리 다음 시간에 언약계 빼앗기는 이야기 그리고 언약계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서 뒤쪽 이야기로 우리 엘리 가문이 완전히 클로징되는 이야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